만성 신장 질환은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이다. 그래도 다행히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많다. 10년 후에는 신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노화와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신장 퇴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예방책이 된다. 또 심혈관 합병증과 관련된 다른 질병 예방에도 좋다. 신장 기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영양 공급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다. 혈액은 신장을 통해 걸러진다. 또 체액을 조절하고 신체 전해질 수준을 최적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신장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신장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액체와 음식을 최소한만 마시고 먹어야 한다. 신장 질환을 치료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 등 위화관 연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의 다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가지 음식 골고루 먹기 에너지원 적절하게 섭취하기 보완적인 음식 먹기 제대로 계획해서 식사하기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일. 엔다이브 엔다이브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다이브 을 95%는 수분이다. 섬유질 함량으로 인해 칼로리가 낮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다. 영양학적으로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칼슘, 인, 철, 탈륨 및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A, B, C가 풍부하다. 2. 양파와 파 양파와 파는 정화 역할을 하는 채소로 신장 건강에 좋다. 양파와 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 되는 채소 중 하나로 정말 건강에 좋은 채소이다. 무엇보다 양파는 인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향상시킨다. 양파를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저널 어브 머디 시널 푸드에 실린 연구에서 양파는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며 체내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외에 양파는 다음에 효과도 있다. 당뇨병에 좋다. 소화를 촉진한다. 면역력을 키워준다. 호흡기 질환을 완화시킨다. 3. 당근 당근은 시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인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양파와 마찬가지로 당근은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소변을 생성하고 촉진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신장 결석 분해에도 좋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당근은 눈에 좋다.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보호, 호재 역할도 한다. 또 당근을 먹으면 막막을 보호하고 백내장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당근을 먹는다고 해서 시력이 나야 간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4. 베리류 과일 베리류 과일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가 있어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 베리류 과일은 감염을 이겨내고 말초 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크렘베리 주스는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살, 균 및 탕생제의 역할을 한다. 베리류 과일에는 소변을 산성화하고 제거하는 물질인 귀, 닉산이 함유되어 있다. 신장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한다. 5. 그 외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위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에도 신장 기능 향상에 좋은 식품은 다음과 같다. 그 레모노이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버섯과 기타 식용 곰팡, 이, 표모, 바루식품, 캐피어나 요거트 같은 유산균, 다만 이미 신장 문제가 생겼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 의사가 개인의 상태에 맞는 식이요법과 치료법을 알려줄 것이다. 의사인 lig기 의사인 한글자막 by 한효정